밤사이 충청과 강원 지역이 물폭탄을 맞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비구름이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오늘은 영남 지방에 장대비가 쏟아집니다. 첫 소식은 신유만 기자입니다. 불어난 강물이 넘쳐 차량이 침수됐습니다. 150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진 청주 시내는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어젯밤 중부고속도로 오창휴게소 인근에서는 45인승 버스가 빗길에 넘어져 19명이 다쳤습니다. 수도권을 덮고 있던 비구름이 밤사이 남아하면서 충청 지방에 비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충주시 노은면에 170mm, 세종시 연기면에는 167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중부지방을 강타한 비구름은 오늘 오전 남부지방으로 내려갑니다. 현재 비구름은 호우경보가 발령된 순천, 광양, 구례 등 전라남도 동부지역에서 대각선 위쪽 방향인 강원 남부 산지까지 길게 걸쳐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들 지역의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4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올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비는 중심부근 초속 50m의 폭풍을 동반한 초대형 태풍 제비를 막아주는 순기능도 했습니다. 맹렬한 기세로 올라오던 태풍 제비는 한반도 상공의 찬 공기에 막혀 일본 규슈 쪽으로 급격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번 비가 지나가면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 날씨가 시작되겠습니다. TV조선 신희만입니다.